이승현씨가 근데 진화씨 이뻐져서 불안하지 않아요? 하셨어요. 진짜 안 불안할 줄 알았는데 조금조금씩 불안해져요. 맞죠. 지나가는데 이뻐 사실. 이번에 싸운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여보 미안해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줄게 이랬더니 어 싫어 이랬고요. 어 뭐야 웬일로 백화점 옷을 싫어해? 나 클럽 갈래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흔쾌히 내가 보내주기로 했어요. 근데 살짝 불안하더라고요. 불안하지. 사람들이 싫어할까봐. 왜냐하면 그 나이 때 클럽 가면 안 되거든요. 나 이 사람. 지금 애들 지금 한참 뛰어놀 텐데. 지가 놀다가 올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릎 관절 안 좋아서 올 수도 있으니까.